슈퍼맨 vs 슈퍼맨 안녕하세요 슈퍼맨 앤드류 쥬왕입니다. 슈퍼맨은 한국 사람입니다. IMF 시기에 미국에서 공부를 좀 하고 온 한국 사람입니다. 공부는 조금 하고 경험은 많이 하고 온 아재입니다. 오늘은 슈퍼맨과 슈퍼맨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슈퍼맨은 슈퍼맨 입니다. 한국에서는 슈퍼맨으로 불렀지만요. 영어 슈퍼맨은 슈퍼맨 입니다. 오래전부터 한국 사람들이 슈퍼맨 대신 부르던 이름 슈퍼맨. 요즘은 슈퍼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이 아재가 커오던 시기에는 슈퍼맨은 정말 히어로였죠. 엄청난 초능력을 지닌 슈퍼맨. 그런데 슈퍼맨이 한국에는 동네 곳곳에 있었습니다. 동네 골목 귀퉁이 마다 슈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항상 사장님이 계시죠.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모두 팔고 있는 슈퍼에 있는 사장님은 슈퍼맨 이었습니다. 신발을 팔고 있지 않은 슈퍼맨. 슈퍼맨. 현재 저의 직업은 슈퍼맨 입니다. 슈퍼맨. 슈퍼맨이 아닌 슈퍼맨. 그렇지만 슈퍼맨이 곧 슈퍼맨 입니다. 슈퍼맨인 저는 아주 조그마한 장식 하나로 여러분의 신발을 황금빛 신발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빛 신발은 또한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황금빛으로 만들어 드리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만들어 드린 황금빛 신발을 신으시면 자신감이 뿜뿜 가득 차고 여러분의 자신감은 여러분의 생활을 조금씩 바꿔 드리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만들어 드리리라 확신합니다.